자, 마이크 맞은 사람? 나! 자, 마이크 맞은 사람? 히엘 저희가 이제 또 포토타임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죠 왜 미소가 기다렸을까요? 오늘은 미소의 포즈이기 때문입니다 미소님, 어떤 포즈 하실거에요? 오늘은 다들 아실거에요 저희를 보셨다면 네네네 제가 또 이렇게 이 스킨댓스 기억하시나요? 네 다들 다 따라 하셔야 돼요 아, 잠깐만요 네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네 네 아, 놀라는데 이게 또 얼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웃는 상태에다가 로봇처럼 해야 돼요 웃어야 되나요? 뭐냐면 꽃보다 남자에서 꽃보다 남자에서 금잔디 선배님께서 이렇게 스킬을 타시는데 희언디 선배님이요? 그럼 희언디 선배님이요? 누구 선배님이요? 희언디 선배님이요? 희언디 선배님이요? 희언디 금잔디 선배님이요 네 금잔디 선배님께서 이렇게 스킬을 타시는데 정말 로봇같이 내려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 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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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근데 이거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홍 해주실거예요 유KE 오옹 어후 나는 från 갑자기 분위기 쌓아지면 안 돼요? 희언디 바로 더 소리 질러주세요 여러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팬분들한테 좋아하라고 한 거거든요 팬분들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희를 미워하세요 얄밉지? 어? 그러면 어쨌든 이거야 어 어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왼쪽으로 왼쪽? 그거 안 나아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간 까치발 해야돼 어 까치발 해야돼 안짱다리가 포인트래요 안짱다리가 포인트래요 이걸 어떻게 안 하세요? 네네 여기다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씨 하하하하하 네 똑바로 뜨셔야 돼요 네 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두고 있어? 네 네 네 네 야 브이대용 뭘까? 브이대용 아니 브이대용 아니 브이대용가 근데 맨날 타잖아요 네 언니가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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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우와아아아 와아아아아 대박 우와아아 귀여워 왜 오 마이 갓 오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개미했어 애들이 시켰어요 저희는 몰라요 몰라요 개인은 지금 저희가 일자로 서서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또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눈초리가 따가우거든요 저희는 굴하지 않고 개인 이렇게 서서 보여드릴게요 오 유아이 나 마이크 들을래 와 살짝 멋있는 척을 해볼게요 예 멋진 친구요? 멋있다 갑자기 왜 그러는거야? 아 여러분 오늘 저랑 라라는 커플 귀걸이거든요 이게 포인트에요 저는 생각했었어요 사실 오늘 귀걸이가 굉장히 다려서 춤추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잘했어요 네 방금 얘기를 들었죠? 저희가 춤을 출 거에요 뭐 하게요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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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눈이 주문했어 아아 와 와 저희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자 저희 오늘 뭐 한다고 해요 여러분? 드뎌기들이 무대를 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빨리 보여드릴게요 와 오늘 감기 걸리신 분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약간 뭐 아프시죠 다들 아 그니까 그니까 그쵸 그쵸 그니까 어떡해 음 뭐 바뀌시고 알겠죠? 알겠죠? 저는 멀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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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은 선물 주신 미소는 지금 모자를 쓰고 와서 못 했는데 이제 다들 귀여운 뽀짝한 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무대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무대를 할까요? 귀엽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컨셉을 받게 할께요?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요 이렇게 그냥 하루종일 춤추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선 이동 이렇게 할게요 동선 이동 이렇게 할게요 동선 이동 이렇게 할게요 미소는 어색 버전 하겠습니다 어색 버전 미소는 어색한 미소로 계속할께요 네 저희 무대 보여드릴게요 혼자만 뭐 진작했을 것 같아요 너 혼자만 지금 약간 어두운 분위기거든 미소는 미소도 잘한 것 같은데 미소 Woman 저는 아니요 인싸템 인사템 우리 원에 친해요 맞아요 어깨 웃음 어깨 웃음 아, 발표가 되게 크네요 네, 늦으면 저만 혼나거든요 이게 리더미 무게감인가요? 네, 이봐 제가 혼나면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시간이 벌써 늦었네요 여기 밖에 보셨어요, 엄청 깜깜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저희 다 같이 손잡고 가실게요, 알겠죠? 네, 자주 저희 보러 오실 테니까 손잡고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되게 힘들뻔 하세요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요 아, 너무 진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팀으로 나가실게요, 이쪽이랑 저쪽이랑 아시겠죠? 네, 카메라 살짝 무거우니까 이렇게 서로 들어주고, 알겠죠? 네, 헛기침 하시네요, 뒤에서 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드림노트 팬사인에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안 드신 분들은 꼭 저녁 많이 맛있게 드시고요 시간 늦었으니까 조심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 밤에 가서 좋았어요 사랑해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조심히 가 조심히 가세요 진짜 나 조심히 가야겠다 ㅎ 열심히 가세요 사랑해요 유 괜찮아? 해외 말고 해볼까? 영어 할잖아 진짜 모르겠어요 Thank you for your comment I'm sorry! I'm a Korean I'm a Korean I'm a Korea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Bye bye Things smilin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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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